으 emerged 치엔 등을 먹었습니다 오오 깐쥔 깔끔하다 자 자 자 자 자 뭐하냐 드디어 해놨습니다 고양이들 난리 났다 일단 한쪽 연결했고 한쪽 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무튼 하나를 할 때 확 땡겨 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꽂으면 됩니다 저게 힘든데 오예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이나요? 짜자자자자 중요한 거는 얘랑 끄트머리까지 힘 딱 좋아지고 여기 딱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흙이 없어도 바닥에 안 꽂아도 돼요 개들 관심 대박만들 야 좋아? 새집 당구중 바쁘다 아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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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하지마 들어가는 건 괜찮아 자 들어가 볼래? 나중에 이따 들어가 혼자서 텐트 설치했습니다 모비가든 이라는 텐트인데 1,2인용인데 엄청 크죠? 이따가 제가 들어가서 누워보면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이런거 아우 미다 끄트머리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만을 덧붙이고 자 어떻게 됐나요? 자 아우 운동 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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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